한 번에 머리를 들어올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넓게 잡는 거예요. 아까 데드립 동작이랑 똑같은 거죠, 스타트가. 데드립 파트까지는 해요. 여기서 다리로 밀어 올린 다음에 받는 거예요. 연결을 해 주면. 우와, 우와. 이런 식으로 동작.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해보시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운동 천재 안재현 씨 생애 첫 인상 도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데드립트만 해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할 수 있어. 와. 와, 선생님 들지 못하겠는데요? 와, 선생님. 와, 선생님. 와, 선생님. 무슨 일까지 오셨는데. 아까 오리 걸음 얘기하셨는데. 아, 야. 어떡하죠? 인상은 50kg는 조금 힘드세요. 지금 이거 들으시면 그냥 다치십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못 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절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한 번에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네. 비걱비걱거려. 네? 피똥 쌀 것 같다고요? 아니, 뭐야. 삐걱삐걱거려. 다리를 펴시고 엉덩이를 밀어넣는다고 생각해요. 다리를 핀다. 아, 아니. 그걸 동시에. 그걸 동시에.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수치스러워. 해볼게. 자. 이렇게 서. 잠깐만, 여기서. 엉덩이를 빼시면 안 돼요. 엉덩이를 빼시면 안 돼요. 지금 무서우신 것 같은데. 진짜 무서워. 아, 마이크. 엉덩이를 자꾸 이렇게 피하시네, 이렇게. 근데 여기가 처음 쓰면 아파요. 일반 피부니까 부딪치다 보면 통증이 있어요. 보호대를 여기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선수들도 여기다 몰래 무릎 보대 넣고. 아프니까 여기 붓거든요. 한 번 붓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만 맞는 거예요. 붓는데 막. 근데 20kg는 괜찮아요. 그래, 가자. 그럼요. 뭐, 허리 딱 피시고. 아프다. 잘 하셨어요. 아프네. 인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죠. 한 번만 더 해요. 좋아. 어, 자. 우리를 불러서. 자, 다리로 미는 거야, 다리로. 다리로 미는 거야, 좋아! 아